야구 어? 예주 뭐해? 나 책 읽고 있는데 오? 책 읽고 있다고? 이야 2학년 되니까 막 스스로 책도 읽고 대단한데? 예주야 예주 조금 있으면은 3학기 그리고 2학년이 되잖아 그럼 2학년 언니가 되면은 뭐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었던 거 있어? 응 새 핸드폰 아빠 쓰는 거 말고 새 핸드폰 새 핸드폰? 그거는 2학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줄 수 없는데 예주 아빠 얘기했잖아 저번에 뭐야 3학년이 되면은 아빠가 새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아 뭐야 아빠가 잠깐 준비해온 게 있거든? 기다려봐 응 예주야 이쪽으로 한번 잠깐 와봐봐 응 예주 지금 뭐지? 2학년 그리고 9학년 그리고 집사 집사? 어 양집사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냥집사라 그래 새 핸드폰이 갖고 싶다고 그랬지 응 아빠 미션을 하나 줄게 이거를 잘 키우면은 아빠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어 핸드폰을 바꾸는 거를 근데 미션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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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은 뭐냐면은 예주가 냥집사지 응 이번에 식집사 식물 식집사 왜 이렇게 직업이 많나요? 초등학생의 식집사의 양집사의 세 개네?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니 물이? 물이 필요해 물이 왜 필요할까? 식물 식물에게는 물이 밥이야 오? 어디 알았어? 대박인데? 역시 이게 식물사 식집사 식집사 식물사가 아니여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시드키퍼라 그래갖고 응 이거 한번 열어볼까? 응 이거를 열면은 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어? 이거 계란? 어? 잠깐만 계란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여기 한번 열어보자 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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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없네 여러가지가 들어있어 여기 포리지 엄청 이쁘다 포리지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사탕이야? 사탕 아 이거는 뭐냐면은 응 펠릿이라 그래 펠릿 흙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압축 응 이 흙을 물에다가 담그잖아? 우욱 하고 커진다 오 대박 우리 한번 해볼까? 응 이것들은 다 무슨 씨앗들이야? 이거는 알다시피 예주가 좋아하는 화분토마토 그리고 스위트 바지는 뭐냐면은 엄마랑 아빠가 가끔 요리할 때 쓰는 건데 이거 넣으면 맛있어 그리고 보리지는 오이 향이 나는 식물이래 응 이 세가지 씨앗을 같이 키우잖아? 응 씨앗들이 같이 시너지가 돼갖고 같이 심으면은 되게 좋대 설명하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엄청 부풀었어 이만했던게 지금 이만해진 거야? 응 순대 같은데 순대? 하하하하 씨앗을 이제 심어야 되잖아 어떤 씨앗부터 심을 건가요? 토마토 토마토? 그럼 토마토는 씨앗이 작아서 두개에서 세개를 넣어줘야 되거든 아따 자 이렇게 씨앗 세개 넣어주고 겉에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된대 오 보리지는 씨앗이 크니까 하나만 넣어줘야 돼 엄청 크다 그치 방금 전 씨앗의 한 세 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세네 배 정도 흙으로 잘 가려줘서 덮어주세요 이거 스위트 바질도 씨앗이 작아서 두개에서 세개 정도 오! 얘보다 작은데? 어 그러네 토마토 씨앗보다 작네 얘네 어디다가 어디 넣는지 기억하나요? 네 이쪽 토마토 이쪽 바질 이쪽 아니 이쪽 바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적어줘야 돼 응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줄 거야 아빠 응?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름 지우면 안 되니까 응 막 우리가 이름 지워서 하는 거 어때? 좋아 그것도 괜찮아 바질이잖아 응 근데 ㄹ을 빼면 바지 어 그럼 얘 바지로 할까? 그래 그럼 얘는? 볼리징은 뭐가 좋을까? 볼리징 볼리징 그럼 얘는? 토마토는? 음... 토마토 토마통 토마통? 알았어 괜찮네 하트까지 그려줬네 토마통 보리징 바징 됐다 오오 식물사 서예주 스티커까지 아끼는 스티커까지 다 붙여줬어 야 얘네 엄청 예쁨 봤는데? 이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햇빛에 잘 드는 곳에 놔야 되거든? 응 우리 저기 창틀에다가 한번 나오는 거 어때? 그래 그래 창틀에 이렇게 잘 놓으면은 햇빛을 잘 받아서 잘 클 거야 잘 자라려면 물주를 매일매일 올게 빠빠 어? 새털이 아직 안 자랐네 이거 어제 심었어 하루만에 자라지는 않고 며칠 더 있어야 될 거야 하루만에 자라지는 않고 흙이 촉촉한 거 볼까? 응 아직 흙이 촉촉하네 내일에 물 좀 주자 알겠지? 응 내일 보자 오늘도 한번 보러 가볼까 물 줘야돼 어? 그러네 어? 여기 뭐야? 뭐지? 벌써 새싹이 자랐나? 대박 벌써 새싹이 자랐나봐 우와 아빠 이거 봐봐 새싹이 자랐어 우와 대박 모리지 잘했어 우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자랐다 오 두개는 자랐어 진짜? 통마통이랑 바지도 얼른 자라야 되는데 그냥 자라겠지? 우와 보리지는 진짜 빨리 자랐다 안녕 아빠 이거 응 어디다 옮겨 심어야 될 거 같은데 아 많이 자라서 옮겨 심어야 될 거 같다고? 응 기다려봐 어? 이거 병 오메가 구워 병? 이거 지금 안에 몇 개 안 들었거든? 응 그거 내가 먹어야지 응 안에 이거 몇 개 안 들었으니까 우리 이거 먹고 여기다가 옮겨주자 아빠 이거 한 개 먹어 응 꼼 씹는 거 같아 맛있어 응 젤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이거 옮겨 볼까? 응 아빠가 보고 흙 다 닦아야 돼 응 응 응 응 응 어? 어디 났지? 그렇게 우와 되게 신기한 게 이 흙 있잖아 응 이 흙이 무럭무럭 배양토라 그래갖고 응 물구멍을 만들지 않아도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대 응 우리가 이거 지금 다 먹었잖아 오메가3 응 그럼 이제 빈 공병 같은 경우는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 멀티비타민 미네랄 통도 다 먹으면은 난 아직 잘하지 않은 애들 통 남겨놔서 옮겨주자 여기다가 아빠 나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돼? 되지? 특이하게 예솔이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좋아하고 응 예주는 오메가3를 좋아하네 둘 다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아 아빠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오메가3 응 DHA하고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베타카로틴? 좀 어렵긴 한데 베타카로틴 그래 이것도 되게 좋아 이거 써있잖아 봐봐 성장기 어린이의 기초 영양을 위한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대 우선은 아빠부터 골라 아빠는 포도맛하고 보면은 오렌지 맛있어 이것도 딸기물맛 나는 것도 갖다주라 아 그것도 갖다줘? 알겠어 이거 맞지? 이거 딸기물맛 나는 거? 응 아빠 응? 나 곧 있으면 양해했잖아 나도 이치애처럼 쑥쑥 잘하고 싶어 아 그래? 응 그러면은 채소랑 과일도 잘 챙겨먹고 응 애주 태권도 다니지 응 태권도 다니면서 고맙고 운동도 잘하고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먹으면은 응 건강하게 쑥쑥 식물처럼 자랄 수 있을거야 오예 그러면은 이거 한개 먹어야지 아 이거 종이 종이까지 삼킬라그래?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빨개요 그런 거 같아 요즘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게 그거 유산균이라고 그러거든 그 유산균이 응 여기 안에 50억 마리가 들어있대 유산균이? 응 그래서 장기가 나오는구나 맞아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유산균이거든 아빠 근데 응 딱 이 오만 조그만게 50억 마리가 있다고? 응 거기 50억 마리가 들어있대 애주 맨날 아이패드 너무 많이 해갖고 다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더 시켜줘야겠네 세븐업비스 이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새학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응 총 800명에게 응 선물을 준대 800명 업사이클링 한 모습은 인스타그램에 응 인증을 해도 선물을 준대 응 자세한 이벤트는 영상 버그인이라면 참고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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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